자, 과연 고스나리한테 당하실 첫번째 타자는 누구신가요? 제가 키바치 바꿔가지고 키 약간 익혀지는게 약간 시간이 좀 걸려요 출책 감사합니다 오늘이 수능이죠? 오늘 수능 보신 분 다들 쑥 많이 췄습니다 키를 바꿔가지고 약간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응 나쁘지 않구만 야아아 ja gonna攻mek해 버리시네 야 가차 없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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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폰으로 20불에 더 깨러 갈거에요 예 다시 내가 지금 킬 바꿔가지고 킬 바꿔가지고 지금 익숙하지 않았죠 그래 익숙하지 않았죠 맨티스님 고아 안녕하세요 시라이시님 고아 안녕하세요 어 왜이렇게 공격이 빨라 뭐야 갑자기 왜이렇게 공격이 빠른거야 됐죠 잘 가시오 잘 가시오 어 아직 안가셨네 얼른 가셔야 되는데 어허 어허 이게 시계 방향하고 시계 반대 방향하고 헷갈려 지금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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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엄지님 왜이렇게 잘해 안 돼 아아 아아 기사언니 출첵 감사합니다 아우 뭐야 뭐지 아 키가 키가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 들어오실 분 안계신가요? 1대1이라서 내가 못하는 1대1이라서 못하는 것 같은데 얼른 들어와요 배팅 싫어요 배팅 안할거야 변명 아니에요 아니 진짜 키 바꿨는데 어렵다니까요 이게 시계 방향하고 시계 반대 방향하고 하는게 되게 어려워 익숙해지는게 기준 키 배출하게 되면 불편하고 일단 연습해놔야 돼 더 초고스가 오시기 전에 원래 연습해놔야 돼 아우 근데 진짜 와우 왜이렇게 잘해지시는거야 왜이렇게 잘해지시는거야 진짜 못이기겠는데 계속 여기서 시작해 빨리 오시기 바랍니다 오시기 바랍니다 계속 여기서 시작해 와 진짜 어려워 엄진이 이렇게 초고수가 되어버렸어 괴물이 보시나리가 어 이것저것 힘들어하고 있을 때 괴물이 되셨어 어떻게 테트리스에 괴물이 되어버리셨어 아 이러면 안되는데 실교에서 팔로워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골스나리에요 팔로워와 시청은 골스나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보시는대로 초고수가 하고 있는 듯한 약간 그런 착각을 일으키는 예 그런 플레이 와 어 뭐야 뭐야 아 왜 저렇게 가 아 아니 아니 아 망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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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은콩님 구아 안녕하세요 샤윤님 구아 안녕하세요 아 이거 그룡인데 아 엄진이 왜 이렇게 괴물이 되셨어요 아니 나 진짜 잘못돋는데 계속 잘못떠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아예 그냥 끝내버렸어요 다시 할려고 아 안되겠어 골스나리가 진짜 제대로 연습 한번 해봐야겠구만 들어오실 분 안계신가요? 페카님 구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골스나리에요 얼른 들어와요 같이해요 안녕하세요 골스나리에요 팔로워와 시청은 골스나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유튜브도 하고 있으니깐 유튜브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즐거운 테트리오의 시간 페카님 먼저 오시고요 남의 퓨가 뭐예요? 남의 퓨가 뭐예요? 남의 퓨가 뭐예요? 모든 Pengtail 시카이 저는 왜 학교 학원을 두개 다 갈까요 아주 너... 아주 근본적인 질문 포함돨빨 선생님이 옆에서 내용을 Tac ference 모르겠다 아 이거 아 어떻게 가지 아 이렇게 해가지고 오케이 이런식으로 티스피 싱글 아! 티스피을 하기위해서 벌써 죽으면 안돼 벌써 죽으면 안돼 안된다고 안된다고 오 죽을뻔했네 죽을뻔했어요 방금전에 죽을뻔했지만 죽지않는 잡초 고스날입니다 잡초 고스날이라고요 밟아도 밟아도 죽지않는 고스날이 밟으면 죽는 고스날이 나이트 메페어 아 메어필 아아 아 진짜요 아니에요 뭔소리에요 어 뭐야 우리 엄지님 다 1대1로 했을때는 어? 이기시더니 1대1로 하니까 힘이 없으시네 좋아 이렇게 도발을 해놔야돼 4전 4패는 조용히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러다 1승이어도 하면은 큰일납니다 티스피나 티스피나 티스피난 방법 알아서 티스피난 방법 알아서 뭐야 나 죽었는데? 화이팅! 이기는 팀 우리 팀 아 젠자 아! 테카님 잘하시고 111111님 잘하시고 야 어렵네 이거 한방위 갑니다 한방위가 과연 어느 분이 이기실지 기대가 됩니다 이제 나 싱글 싱글 저기 그 뭐냐 TCP는 알았죠 더블 연습해야돼 그리고 점점 빨리 점점 빨리게 가는 연습을 해놔야 그니까 괜찮아요 더 압도적이신 분들이 좀 있으면 오실텐데 아 왜이렇게 잘하시는거에요 페카님 응애가 아니신데 골스나리처럼 한번도 못 이겨야 응애죠 테트리올 사람이 아니에요 아 그럼 어디? 어디 어디 테트리스 사람이세요? 혹시 뿌옇뿌옇 테트리스 리스 셰가 테토리스 거긴가요? 네 아 제트리스 아 제트리스에 더 괴물만 있다는 소문이 무성했던거 같은데 제트리스는 제스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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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가? 괜찮아요 저의 의지는 저의 의지는 꺾이지 않습니다 꺾일거 같아요 와 이거 진짜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네 와우 공격이 아니 공격이 공격이 아우 장난아니다 저의 티스피를 하는게 좋은데 야아 잘하시는데 잘하시잖아 응애를 거르시면 안돼요 오 시네리 앞에서 가면 응애를 거르시다니 끝났어요 끝났어 저 참고로 모벨 1년 넘게 못하다가 키배치 찾고 실려오는 아 진짜요? 어 소주거 언니 오랜만이에요 구아 안녕하세요 살살해요 들어오실 분 계신가요? 오신 김에 칠적 체크 한 번씩 부탁드리구요 자 유튜브 구독 안 오신 분은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 유튜브 구걸하고 있는 겁니다 뭐 만족이에요 고스네이는 한 판만 이겨도 만족이다 진짜 예준님 고아 안녕하세요 오늘도 고스네이 방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 유튜브 소개 가능성합니다 감사합니다 If you're not korean please 어 어 talk to english to me 어 킹터토리님 오셨다 테트리올입니다 안 깔아도 돼요 컴퓨터 있으시면은 테트리올 치시고 바로 들어오실 수 있는 게임입니다 테트리올 플레이 영상도 몇개 올려놨으니까 저희 유튜브 한 번 보시구요 그리고 썸네일러님들 썸네일 좀 꾸며줘요 기다려 믿고 썸네일 안 꾸렸더니만 썸네일이 없어 아 설치 못했어요 깜빡했어 나 지금 그 킹터토리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지금 지금 알았어 어 들어오셨다 자 드디어 고시나리가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1%로 상승을 했는 줄 알았는데 한 분 나가셨으니까 다시 하락 이 킹터토리님께서 엄청 잘하세요 페카님 긴장하셔야 돼요 살살해도 저희가 못 이깁니다 썸네일이 하고 싶네요 우리 친애야님 썸네일 한 번 해보실래요? 썸네일 자 이따 초대해 드릴게요 오케이 여기 무서워요 썸네일 아직 작업 많이 밀려있어요 하나도 작업이 안 돼가지고 못 들어가지고 썸네일부터 작업 이것저것 해야 돼요 어 어 벌써부터 공격이 들어오면 안 되지 고시나리는 지금 열심히 쌓고 있는데 저쪽 공격이 들어오면 안 되지 어 잘못됐어 아 이게 바로 응애 실력인 겁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함부로 응애하시면 안 돼요 이게 바로 응애 실력 고시나리의 응애 실력 오오오오? 어? 킹터토리님 왜? 너무 봐주신거 아니야? 오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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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모 오 뭐야 어떻게 된거야 내가 왜 최후..최후에 고루가 돼있어? 잘가아아아아아아아 산돌님 고아 안녕하세요 썸네일 미리 글시면 나이님 겁못해요 저기 유튜브 보시고 유튜브에 한 세가지 썸네일 안올라가있어요 썸네일 좀 꾸며줘요 자 얼른 들어와요 미션? 아니요 미션 안할래요 오늘 자존감 엄청 상했어요 저기 엄지님하고 1대1하는데 계속 졌어요 어 제주님 오셨구요 자존감 엄청 떨어져가지고 오늘 미션 안할래 자 좋아요 렛츠고! 엄지님 위기 111111 흐흐흐흫 아 이거 어렵다 티스피를 어떻게 만들어야되는가? 티스피를 어떻게 만들어야되는가? 어 안돼! 잠깐 잠깐!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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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아! 아! 선생님들! 아! 볼시나리! 아니! 뉴비가 좀 살 수 있게 해줘야되지! 뉴비가! 바로 이렇게 죽어버리게 이렇게 하면은 뉴비가 무슨재미로 이렇게 어! 스티로레스 차 안있습니까 여러분! 물론 여러분 탓은 아니지만! 짠! 야! 잘하신다! 킨도토리님 드디어 실력! 보인! 이제! 이빨을 들어 매시나? 타카님 좀 어려우실거에요 이분은 아무리 봐줘도 엄청 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야! 티스피를 마음껏 하시고 야! 야! 어! 흐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도엽! 자! 뒤에서 1등하는 것도 능력이에요 아니! 키배치 바꾸고 나서 더 못해졌어 안되겠어 이번엔 3등이내 3등이내로 3등이내로 들어보자 자! 욕심부리지 말고 욕심부리지 말고 차례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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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렇게 공격이 된다고! 오! 어 위험했어 어어 위험해 어 위험해요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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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하다고 위험하다고요 여러분 골스나리가 위험하다고 아어어어 잘못 없어 큰일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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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한.. 한번만 살려줘요 살려줘요 살려줘 살려줘 와.. 그냥 죽네 잊혀진 차원의 절대자님 고아 안녕하세요 지금 망했어요 얼른 들어와요 지금 고아 고아 신불님 고아 고아 안녕하세요 오늘도 고스내반송시마스로 환영하며 유튜브 구독 안누르신분 구독 빨리 눌러줘요 네 더욱더 재밌는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 뵐 수 있도록 할게요 토요일하고 일요일날 집중적으로 좀 영상을 좀 꾸며봐야겠어 야어어어 드디어 야어어 할인좀 아니요 아직 컴퓨터 못잤어요 컴퓨터 얼른 차야되는데 다음주나 다음주면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들어오실분 얼른 들어오세요 컴인 컴인 플라이 위드 미이 아이디어만 드릴게요 그래요 그래요 괜찮아요 아이디어 자 엄지님께서 링크 남겨놓으셨구요 킹도토르님께서 들어오셨기 때문에 일단은 우싱은 물 건너갔지만 아니 키배치 받고나서 더 어려워진 것 같애 페칸이 렉걸려요 이런 안 돼요 뭐야 한 번 나가셨어 아 좀 이따 다시 올게 알겠습니다 우리 유일한 구독자분 예준님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아니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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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한 것도 없어 한 거 없어 한 거 없어 나 지금 나 3번 떨어졌는데 다 죽었어 그냥 아 아 아 아 3번 많이 죽었어 아니 3번 이건 억울해 이건 억울해 이거는 이거는 야 이거는 이걸딘 일 수도 없는 일이지 와 와 바로 죽네 아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저렇게 저렇게 오케이 이해했어 끝 세 번째 줄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구나 T스피를 만들어 놓으면 되는구나 자 존버하고 있어 아하 저렇게 T스피를 만들면 되는구만 전 잠시 싫어 오케이 알겠습니다 혹시나 해도 휴식이 필요해 야 야 야 티스피를 티스피를 일부러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야 어떻게 한 번에 떨어져가지고 티스피를 만들기가 있지 한 번에 떨어지면 그게 끝이었던 것 같은데 근데 힝 킹트촌님이 저렇게 당하실뿐이 아니어가지고 야 야 야 곡휘의 세계는 진짜 모르겠다 장난 아니다 뒤교 또 봐주시면서 하시는거잖아 심지어 야..어떻게 티스피니..저렇게..야.. 저..와..진짜..여기팀 진짜 많이 얘기했구나.. 야 티스피니 장난이 아니다.. 야..여러분.. 장난아닙니다 지금.. 이 친구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야.. 페카리비도 잘하시네.. 제트리오..제트리오 맞죠? 제트리오 유저..출신다워.. 괴물..괴물이셔 괴물.. 야.. 야 명경기가 나올..야.. 고시나리 방송에서 명경기가 이렇게 나올줄이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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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도 못하고 봤어.. 야.. 난 꼴등이야.. 아 꼴등 되면 안되는데.. 자 들어오실 분.. 네..어? REJB님.. 어서오시구요.. 요새.. 요새.. 아침마다.. 6시 밤부터.. 7시까지.. 30분 동안.. 링피트 어드벤처 방송하고 있어요.. 뉴비절단.. 그니까.. 두려워요.. 그니까.. 고시나리랑 1대1 할 수 있을 때가 가장 회복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엄지님.. 네.. 바로 시작합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아니 키배치 바꾸고.. 못하겠어.. 이게 익혀져야돼.. 익혀질때는..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다.. 아니 왜 이렇게 공격이 많이 와.. 나도 오래 해보고 싶다고.. 나도 오래 해보고 싶다고.. 나도 오래.. 있어 보고.. 싶군요.. 어우 됐다.. 어우 드디어.. 여기까지까지.. 선생님.. 그러지마시고.. 오우야.. 한 번에 올라간거 봤죠.. 일단 꼴등은 아니야.. 꼴등은 아니고.. 아.. 천천히.. 봐줘요.. 야.. 아니.. 스피드가 안 빨라져.. 큰일났네.. 키배치를.. 바꿨는데.. 그 이후로 안 빠지고.. 아.. 말도 안 빨라지고.. 아무것도 안 빨라지고 있어.. 티스피링 저렇게 하는건데 티스피링 잘 못하겠어.. 페카님 잘하시고.. 킹도토리님.. 야.. 날이.. 오.. 진짜요? 안되는데.. 야.. 저것도 티스피링이 되는구나.. 야.. 어떻게 저렇게 되냐.. 나락이라뇨.. 떨어질 데도 없는데.. 물길 또 나락이에요.. 뭐야.. 페카님 이기신거야? 아.. 킹도토리님 이기셨구나.. 3등.. 아.. 3등.. 5등.. 자.. 들어오실 분.. 들어오세요.. 어.. 아.. 오랜만이에요.. 잘 지냈어요.. 아프리카TV.. 최효형님.. 들어오세요.. 아.. 네.. 말씀하세요.. 이제 들어오실 것 같아가지고 시작을 못했는데.. 하나.. 둘.. 셋.. 아.. 제발.. 좀 익숙해지자.. 이제.. 티스피하기 위해서는.. 키를 바꿔야되는.. 그런.. 거를 감수를 좀 해야돼.. 이렇게 하는건데.. 이게 티스피는 아니잖아.. 나 지금 진짜 잘못됐어.. 아니.. 티스피는 하고 싶은데.. 기존.. 티.. 기존.. 키배치로는 티스피이 안돼가지고.. 이게 시계방향.. 시계 반대방향을 설정을 해야 할지.. 그런지.. 그래서.. 그래서 바꾸었더니만 지금 이 모양이 이 꼴입니다.. 아.. 진짜요? 라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암데에에!!! 망했어 테카님 알리제이비님 엄지님 저보다 일찍 죽으셨네 이제 엄지님께서 말씀하시겠죠 한번도 못이긴 사람임 얘기하시는거 아니에요 라고 말씀하시겠죠 젠장 이기고싶다 한번 이겨보고싶다 이제 뭐 보스나리도 게임실력만 안들었지 그 뭐냐 그 뭐죠 눈치는 그래도 늘었다구요 야 어떻게 저렇게 됐는데 안돌아가시냐 야 보셨습니까 페카님 와 역시 제트리오 제트리오에서 날리셨던 분 어 고수분들하고 상대를 해야 실력이 빨리빨리 늡니다 자 여러분들 들어오실분들 있으면 얼른 들어오세요 룸 이름을 한글로 해서 저장해 룸 이름을 한글로 해서 저장해 룸 이름을 한글로 해서 저장해 보라구요? 그게 돼요? 빡세게 빡세게 굴려달라구요 제가 방송 아닐 때에도 가끔가다 이거 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친구 추가하시고 어 고수나리랑 같이 할 수 있는 지어 인상 일본인가요? 만약 제가 라이브에 일본인가요? 일본인가요? 저는 일본인가요? 자 시작합니다 일본뿐이 아닐 것 같은데 약간 그런 느낌은 뭐지? 어 고아고아 안녕하세요 오늘도 고신의 방송 오신가시 반영해요 와 지금 살벌했어 지금 아 진짜요? 이건 티스피이 안되잖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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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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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진짜 이 키에 이렇게 줘야돼 이제 이 키에 이렇게 줘야돼 이제 이런 키에 이렇게 줘야돼 제발 산딜리인 출책 감타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시나리에요 요새 잘나가는 고시나리 방송이라고요 여러분은 고시나리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야되는 악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은 이제 의무입니다 고시나리 유튜브 구독하는건 의무예요 오셨으면 구독 안하시고 못배겠걸? 물론 아직까지 재밌는 영상이 많이 올라온 안올라온건 사실이지만 편집객을 열심히 읽혀가지고 더욱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풀영상 풀영상 이제 풀영상도 올릴거에요 풀영상 지금 썸네일이이이이이이이 썸네일도 흐며되긴하는데 렉이 엄청 걸리네 네 페카님 대 게스트님 저 들어갑니다 얼른 들어와요 밸런스 패치에 한번 들어가보자 야 방금 전이 돌아가실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었다고 하면은 지금 저도 컴퓨터 키고 들어갈게요 알겠습니다 야 무섭다 렉이 왜케 비싸 안 비싸대 렉이 왜케 비싸게 걸리는데 네 짜 어서 들어오시구요 좋아요 지금 몇 분 들어오셨어요 지금 자 들어오실분 더 들어오세요 같이해요 호세이 마이 프렌드 님이 이거 한국분 같았는데 전에 오셨던 분 아니에요? 호세이 마이 프렌드 님 계시나요? 계시면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자 더 들어오실분이 계시기 때문에 좀만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들어갈게요 그럼 한번 시작을 하도록 할까요? 샌디님 들어오실건가요? 어 들어오셨구요 오케이 아 일단 익숙해줘야돼 익숙해줘야돼 친구 50명이 꽉 찼네 인싸 인싸 인정 앞으로 초고수가 될 고수나리랑 친구 먹는거는 아주 좋은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언젠간 초고수 와 뭐뭐야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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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했잖아요 어 위험했어 뉴비도 이렇게 살려주면서 하시는게 가장 좋지 않습니까? 좋지 아니한가 뉴비를 이렇게 살려드리는게 좋지 아니한가 좋지 아니한가 이제 공격 시작하시면 안돼! 뉴비를 살려줘 또 뉴비를 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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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어어어 진심모드로 간다 지금 야 실수하셨지만 실수 금방 많이 하십니다 좀이라도 힘 푸는 순간 바로 응징 들어갑니다 끝납니다 아 들어가도 갤럭시 패치가 안되네 뭐 어쩔 수 없어요 이미 충분히 초고수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한 다음에 어느정도 인원 되니까 다음판에는 좀 내가 뉴비다 하시는 분은 네 같이하시면 되고 고수분들은 잠깐 한번 쉬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판에는 고수분들끼리만 팀 아 고수분들끼리만 하는걸로 하고 이제 이번판은 저같은 초보 저같은 초보만 할 수 있게 다른 분들은 네 오늘 자존감 확실하겠어 뭐야 왜 다 나가셨어 자 자기가 고수갔다 하시는 분은 자연스럽게 저기 뭐냐 그거 해주시면 됩니다 관전으로 가주시면 됩니다 저처럼요 흐흐흐흐흐 농담이구요 이번엔 초보 내가 초보다 하시는 분 내가 초보이다 하시는 분 게스트님도 한판 이겼잖아 초보 아니신거 아냐 아 일단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맞긴 맞는데 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자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다음판에는 고수분들끼리만 하시는 겁니다 실력이 좀 안된다 싶으시면은 관전하시는거 추천드립니다 아 아 진짜요? 고수나리가 고수가 될 수가 있을지 없을지 네 와 잠깐 공격 안하는 사이에 평화롭죠? 이게 바로 뉴비 어서와 태초마르리야 라고 불릴 수 있는 네 아 평화롭다 아까 그 빨리 돌아가던 그 거기는 지옥이었나 음 음 나쁘지않아 평화로워 오 내가 지금까지 안죽고 있어 행복하군 이거지 테트리오가 이어 리더 이마샤 하는거지 잠깐잠깐 잠깐잠깐 아니야 이맛은 아니야 이맛은 아니야 너무 맵잖아 너무 맵잖아요 맵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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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웠어 야 어렵다 보이죠? 뉴비의 뉴비 냄새가 보이죠? 뉴비 냄새 오오 뭐야 뭐야 누가 남은거야 아 안돼 아 살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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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그래도 그냥 그냥 지는데 이왕이면 공격 안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누구야 누구야 SYS님 들어오셨고요 아 젠장 망했어 2등했어 2등 자기가 고수이다 하시는 분은 하시면 됩니다 이번판에는 자기가 뉴비다 하시는 분은 자연스럽게 구경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기가 초고수다 하시는 분은 아 진짜요? 피를 아 진짜요? 아이고 잘못했다 나 나 나 나 나 우와 화려해 이건가? 자 자기가 초고수다 하시는 분은 들어오시면 됩니다 대찌님 오 대찌님 고아 안녕하세요 신기한거 예 관전을 어떻게 해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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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플렉 누르면은 관전돼요 아 당연하죠 얼른 들어와요 이번판에는 들어오시기만 하고 관전하셔야 되고 다음판에 다같이 하는 거니까요 네 자 자 유튜브 꼭 눌러주세요 구독 네 오신김에 유튜브 구독 꼭 누르시는거 추천드립니다 네 영상도 한번 봐주시면서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고 와 테트리스에 처음 해본다 진짜 재밌어요 진짜 재밌어요 한 번에 한 번도 안해본 사람 있어도 한 번만 해본 사람은 없을 정도로 재밌습니다 그 한 칸 한 칸에 맞는 그 짜릿함 고스나리처럼 이렇게 당하는 짜릿함은 느끼지 마시고요 네 테트리스에 밀린 좀비고 시작하시죠 예 시작하시죠 시작하시죠 예 예 대체 뭐가 재밌는거지 야 올클리어 했어 테카님 잘하시는구만 킨더토리님도 만만치 않아요 야 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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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나요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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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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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끝나나요 알겠습니다 야 뭐야 어떻게 된거야 우리 킹도토리님께서 당하셨어 다음판에 다같이 하는 겁니다 야 저렇게 되는구나 킹퀸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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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쯤 뭐야 방금쯤 소리 이상한거 났는데 블랙뮤직님 고아 안녕하세요 오늘도 코스내보 방송 아 오늘 도래 오늘 처음 오신 분 아니야 코스내보 방송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주 좋아요 팔로우 감사합니다 저지방교유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코스내리에요 팔로우와 시청해 코스내리의 크림즈입니다 유튜브 다운로드 유튜브 구독하면서 눌러주시고요 오늘은 테트리오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코스내리입니다 참고로 저는 뉴입니다 뉴 뉴 저는 일단 뉴 뉴입니다 자 이제 다같이 하시는 겁니다 다들 이제 메디하시고요 소리 네 실수 왜 깨심하지 아 실수하셨구나 아 소리 연쇄 아하 그렇구만 자 들어오실 분 안계시면은 바로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작하시죠 넵 좋아 자 유튜브 링크도 하나씩 달아주세요 처음 오신 분들 유튜브 뭐야 토너먼트 뭐야 어? 아 그러네 맞네 당장 다시 넘겨줘요 맞네 역시 키노토리님 역시 머리가 좋으셔 잠깐만 잠깐만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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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즈 시작하기 전에 아하 치아님 감사합니다 아니 뉴비를 아예 말살시켜버리면 어떡해요 올클리어 야 야 꺾여도 꺾여지지 않는 나무 핵관이 위험하시다 야 야 찡고듀의 체계를 들려면은 저 유튜브를 치네요 그러니까 자주 쳐요 이제 아이고 실수하셨다 아 ็ 야 저렇게 해서 저 T班에 찍는 거구나 좋은 세 번째 줄은 있어야지 저 T 자가 들어가는구나 그렇군 오케이 예영 일하기 귀찮아서 잘할래요 알겠어요 어? LF소이 밀크님 아 이분이 저지방두유님이시구나 실력 한번 보겠습니다 보스나리가 실력 한번 가늠해보죠 전투력 측정기 보스나리 테트리온은 못하지만 전투력 측정은 잘한다 너무 강해 여기 그쵸 보스나리 방송이 원래 좀 강한 강한 분들만 오십니다 여러분 정작 그 보스나리 약하긴 한데 야 어려워요 과연 어느 분이 계실지 잘하시네요 킹도토리님 어나더 레벨 89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씨나리에요 팔로우와 시청인 고씨나리의 크림이래입니다 유튜브도 하고 있으니까 유튜브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테트리온은 초고수분들께 모이고 계신 이 방은 고씨나리 방송입니다 언젠간 제가 진짜 비밀투쿤 들어갑니다 진짜 진짜 비밀투쿤 들어갑니다 갑자기 고씨나리가 어? 이거 고씨나리님 아니죠 고씨나리님 갑자기 왜 이렇게 잘해요 어? 테트리온 이제 고씨나리님 방송만 봐야겠네요 이러면은 곤란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천년딜하뇨 제가 돌을 돌을 예 돌을 닦는건 아니잖아요 돌을 네 돌을 닦는 것도 아니고 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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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망상 껄껄 얼른 들어와요 어나더 레벨님 지금 여기 지금 장난아니에요 지금 저 공격도 한번 못하고 그냥 바로 절세전 갈게요 지금 아 혹시 계시는진 모르겠지만 어 오늘 저기 휴엄생 분이 계셨다고 하면은 휴닝표가 많이 나셨습니다 우리를 푹 쉬시구요 혹시나리가 나중에 그 대형 유튜버 및 스트리머가 되면은 제가 나중에는 얼캠 해가지고 맛있는걸 사드리겠습니다 구경만 할게요 아 진짜요? 곧시나리꺼 구경하다가 답답해서 들어오실거 같은데 제가 봤을때는 곧시나리 실력이 이정도밖에 안되 어? 들어와야지 하면 이제 그러실 수 있어요 야 핸드폰이 장난아니다 암걸리신 분들도 낫게한다는 곧시나리 실력 야 야 야 야 엘크님도 잘하시잖아 와 봤어요? 봤어요? 그냥 쭉 올라가 그냥 쭉 올라가 쭉 야 와 살벌해 살벌해 곧시나리가 꼴등였어요 아 꼴등은 아니었구나 네 꼴등은 아니었구나 네 어쨌든 방장 다시 넘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들어오실 분 계신가요? 맞아요 제가 뒷목지킴이잖아요 여러분의 뒷목지킴이 하지마요 한번 튕기셨잖아요 한번 밑에 있었잖아 한번 튕겼으니까 꼴등 아니지 꼴등 아니잖아요 아 하지마 나가면 꼴등으로 적혀있어요 그러지마 어 그러니까요 네 한번 양보해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 곧시나니가 실력을 아 블랙뮤직이 저해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잘하시는데 이거 아 이건 안되잖아 뭔가를 해보고 싶었는데 잘 안되네 한방에 공격당해가지고 자 할마음이 생기셨죠 아 골신한 실력이 이정도라고 이정도면은 내가 들어가도 되겠는데 이제 이러실겁니다 오예아 저도 공격해서 누군가를 쓰러트렸습니다 그리고 쓰러질거 같아요 안돼 살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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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줘요 진짜 살려줘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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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줘요 저게다리 뉴비란 말이에요 살려 줄게요 아비야우 살려줄게요 뉴비를 살려달란 말이에요 말이야 응 평화로꾼 잠깐잠깐x2 잠깐잠깐 오미 위험해 위험해 안 돼 오 3등했어 3등 봤죠 테트리온은 보기만해 왜요 아니에요 같이 하셔야 돼요 같이 하셔야 실력이 듭니다 여러분 골티나리와 같이 성장하는게 목표잖아요 여러분들 열 일곱 질 날라왔는데 이게 맞나 저도 저는 몇 질이 올라왔는지 몰랐는데 갑자기 쭉 올라가서 죽는게 진짜 많았어요 어느 분한테 공격을 당하셨는지 정확히 모르겠으나 누가 이겼어 성장기다에다가 하하하하하하 성장 성장기다에다가 재능당비들 하하하하 진짜 팩트 달렸어 봤죠 구스라이도 3등 할 수 있어 21패 제가 210패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자 어 어 어 어 왜 다 나가셨지 들어와요 이거 토너먼트가 있어 21패 21패 이거 나갔다 들어오면은 21패 아예 없어지지 않나 아 웃겨지는구나 그것 좀 추한 듯 진짜 하지마요 시범을 보여준 것 진짜요? 아니 잠깐잠깐 난 공격도 제대로 못했는데 바로 죽어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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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죽고나서 올클리어 뜨는건 뭐에요? 네 저 죽고나서 야 저렇게 된다고? 어 그냥 죽네 잘 죽으세요 어 게스트님 실수하셨다 흠 고시나니가 이정도입니다 뉴비에요 패스로는 5일차? 5일차 된 뉴비에요 시간이 좀 있으면은 연습들 좀 하겠는데 아 일 끝나고 뭐 시간이 안나고 막 이래가지고 연습도 못하고 그니까 한 번에 몰아서 온다니까요 오 드디어 그 활로가 뚫렸 뚫렸다 그게 분명입니까 그냥 연습은 뭐 연습의 5일차가 그냥 게임으로 즐겨요 아 즐기기 전에 끝나니까 문제죠 봤잖아요 방금전에 뭐 하나 넣지도 못하고 바로 즐기지도 못하고 바로 끝났는데 즐기고 싶어요 저도 제가 연습을 하는 이유는 살기 위해서 즐기기 위해서 연습을 하는 겁니다 슬퍼요 아 시작부터 연습으로 가면 오래 못 가 아 진짜요? 참고로 어나더 레벨님은 어느정도 실력이 되시나요? 레벨 야 지하하슈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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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정씨도 아니고 지하하슈분들 안돼요 그러면은 여러분을 여러분께 맛있는걸 사드릴 수 없잖아 와 키스피 진짜 잘하시다 야 와 들어가시다 야 무섭다 와 무섭다 도또 도토리님 튕기신거에요? 아 아니구나 그냥 그럭저럭해요 진짜요? 자 들어오실 분 안계신가요? 원래 골씨나리 안같이 한판에요 골씨나리 3등까지 올라갔던 이력이 있다고요 기만하시네 킹도토리님 제 방송에서 채팅을 처음으로 여기 있으시는거 같은데 네 살려줘요 저도 살려줘요 진짜 와 그냥 니값이요 그니까요 그니까 자 질겜 질겜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살살해보세요 네 토너먼트 개막하기 전이라는데? 진짜 광고를 없애고 싶은데 광고를 못 없애겠어 광고를 없애고 저장 광고를 못을 기울여 조금씩 저장 정말로 도토리님 공격은 공격은 도토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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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쟌장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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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티닐이야 물티닐이야 뭔가 공격이 한 번에 몰아갔던 것 같으니 약간 그런 느낌이 들긴 하지만 드디어 공격이 온다 잠깐 공격 너무 추지마요 뉴비 살려줘 뉴비 살려줄게요 살려줄게 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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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척척코 야오 뉴비를 살려주실 착한 유저 착한 우리 고인물들 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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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인물 고인물님 고인물님 진짜 고인이 됐잖아 네 와아 맞아도 너무 맞으니까 죽죠 아니 너무 맞으니까 못 즐기죠 그래도 5등 했다 5등 어렵다 어렵다 벌 뿌테가 벌쯤으로요 치고하시죠 저도 네 미노리 아니 편집할 시간이 없다니까요 다 이제 그 주말에 몰아서 하려고요 토요일하고 일요일 방송을 좀 쉬고 편집을 좀 해야겠어 너무 너무 시간이 없어 이번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아니거든요 관리 다녀 정확한 표현을 써주세요 지는 것 뿐이에요 네 네 안 발려요 네 고운 표현 써주세요 네 발리 다녀 네 지는 것 뿐이에요 네 남면띠님 고아 안녕하세요 티로니 이거 골킷인데 제가 일부러 골킷이 이거 하신다고 말 안했어요 아 진짜요? 말해요 빨리 빨리 친구한테 자랑해야 되는데 아 그래요? 주말에 주말에 어제 제가 지금 이제 방송을 좀 쉬고 쉬면서 편집을 할거라서 편집을 좀 집중 좀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기 검은콩님 계시나요? 검은콩님도 제가 저기 초대를 해드려가지고 아이디어 아이디어 좀 많이 주시고 칠다양님도 이따가 초대드릴테니까 들어오시면 됐고 고 야 말하는 사이에 걔 노트가 그냥 싹싹싹 하죠 그냥 이러다가 올클리어 나오겠죠 올클리어라고 쓰고 뉴클리어하고 있는다 핵이야 이거는 진짜 실력이 핵이야 실력이 핵이야 개잘핵 야 와 와 와 진짜 진심 진심 야 와 감탄사밖에 안 나와요 감탄사밖에 야 나 몇등이야? 6등이네 와 들어오실 분 안계신가요? 네 이렇게 고수분들의 향기를 느끼시고 바로 나가시면은 아니대요 고.. 고수.. 고수 사이에 고수가 껴있는데 자 들어오실 분 안계신가요? 자 혹시 자기가 유튜브를 하고 있다 자기가 영상 올리고 있다 하시는 분은 저 고수나님한테 알려줘요 구독받고 어 영상 보러가게 예 그리고 고수나리 유튜브 구독 좀 해줘요 흐하하하하하 실사.. 실상은 실상은 구독 구걸 네 엄지님 나가셨잖아 어 엄지님 들어와요 엄지님 어디 가셨어요 아니 고수나리를 냅두고 지금 어? 뿌테하러 가신건 아니죠? 네 어허 유튜버 안해야지 고수님 보신다면 뭔소리에요 고수가 봐야지 어 유튜브가 성화가 된다구요 아 이게 테트리오 하는 게임이에요 인터넷에서 테트리오를 치시면은 바로 들어가셔가지고 하실 수 있거든요 검은콩님 고아 안녕하세요 이따가 제가 링크 하나 드릴테니까 들어오세요 검은콩님도 아이.. 아이디어 아이디어 아이디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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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는 분 아이디러로 해가지고 해주시면 됩니다 자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저는 10쪽 고수가 될랍니다 아이디러 아이디러 아이디 아이디 아이디어와 아이디어를 주는 사람의 합성은 아이디러 아이디러가 아니고 네 그거는 고수나리 실력이 아이디러고 아 잠깐만 어 잠깐 어 들어 진짜 진짜 들어 어 들어 잠깐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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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주시면 켜하시는거 잊지 않으셨죠? 네 됐다 오케이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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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티키픽 같은거 한지 몰라 하지만 뭐야 내가 왜 누굴 뛰어뜯었다고 나오지? 난 누굴 뛰어뜯을 레벨이 아닌데 이야 뭐야 뭐야 갑자기 왜 이렇게 공격이 많이와 우와 갑자기 왜 이렇게 공격이 많이와 아 아 진짜 키 바꾸고 나니까 더 못해졌죠 아 판단이 좀 빨라져야 되는데 키맷키를 아 잠깐 아아 이러면 안돼 실시하지만 큰 실시는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작은 실시도 아니었다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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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래 살았는데 봐주시니까 오래 살았는거지 뭐 뭐 있겠어 안된다 저건 티스킨이 안되는구나 시도는 좋았다 나이스 트라이 오 계속 봐주시면 되니까 좋습니다 오 계속 봐주시면 되니까 좋습니다 골피나리가 조금씩 잘해지고 잘해지는게 느껴집니다 잘하고 있다는게 느껴져요 잘하고 있다는게 느껴져요 아니 왜이렇게 공격이 많이와 아니 왜이렇게 공격이 많이와 오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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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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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아 패드 돼요? 패드 아니 그 키보드가 없으면 안될걸요 패드가 된대요 패드에 키보드 달려있는거면 됩니다 네 말씀하세요 엄지님 걔도 오래 살아남았어 되게 많이 봐주신거야 아 무슨 키보드 있으면 돼요 해본적은 없지만 될겁니다 후연습해서 18연습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쵸 어떻게 연습하시는거에요? 저기 연습하시는 노하우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어떻게 연습을 해야되는지 우리 고스분들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도대체 후테는 어떻게 연습하는 것이며 테트리온은 도대체 어떻게 연습하시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무작정 많이 한다고 되는게 아니야 이거는 뭔가 노하우가 필요해 이야 레슨 레슨? 무슨 레슨? 레슨이 있어요? 후테? 후테? 아 아 은혜 아이 굿비나이보다 게임 잘하시면 청쇄님이지다 이야 부끄럽다 어 킨더토리님도 많이 봐주시는 것 같애 공격이 한번에 와가지고 그러셨나? 예 추천드려요 빨리 빨리 추천드려요 뭐하시는거에요 테트리스는 맞으면서 큰다는 말인데 아하하 많이 맞아야된다라는 거잖아요 네 많이 맞아야된다는 얘기네 아니 덜 맞았단 얘기네 네 청정수를 보여주세요 맞아요 청정수 보호 캠페인 곧 지나리 15 청정... 그 청정수가 유튜브도 하고 있는데 유튜브도 구독 Name 위에ư 트럴 göz 서 Què 좁 aut 다른 requ tän지 말한거는 elveae선수가 음.. 얼씨구나합니다 오오오오오오오옳 공격이.. 한 번에와 아니 봐봐아 아니요 안 보내주셔도 돼요 어차피 그거 다 유튜브로 올라갈거라서 지금 주말에 다 올릴거예요 편집 안 한 거는 다 올릴거구 편집한 것도 올릴거구 네에에 record 말씀하세요 자 상태가 네 뭐야 이거는 어떻게 된거에요 어떻게 된거에요 이거 아 네트워크가 이상이 있구나 지금 네트워크가 이상이 있네요 오 바로 복귀하신거 봐봐 응애 그러지마요 곧기나는 그럼 뭐라고 해야되요 복규분들이 응애 거르시면은 저같은 청정수는 응애가 아니고 퇴출 퇴출 아직 퇴출 안에 있는거에요 저는 본의 아니게 아트 만들어보였어요 예술 만들었다는 그러셨군요 아 진짜요? 저는 진짜 테트리스 응애인데요 얼른 들어와요 티스피 손만 느끼고 싶으시면 기계적 기계적 TSD 배우시면 손만 우시긴해요 기계적 TSD는 뭐에요? 기계적 TSD는 뭘깃탯이에요? 나 진짜 이거 진심으로 진심으로 진짜 고수되고 싶어 그래서 연습을 어떻게 해야되는지를 좀 알려주시면은 네 아팠죠 하하하하하하 자 거기까지 갈 필요 없잖아요 네 알고리지만 어 그래도 어 그러시면 안되죠 우어어 흔들렸다 순간 흔들렸다 페카님 축하축하 그 많이 하면 알아서야 들어요 진짜요? 꼭이네 꿀둥이형 자 들어오실분 들어오실분 안계신가요? 시참 파이크님 들어오세요 얼른 들어와요 매니저분들 여기 링크 한번만 주시구요 링크 링크 하나 주시구요 청정수 살려줘 아기네치님 감사합니다 샌디님 감사합니다 컴퓨터도 막간 상태 아 솔직히 고시나리 지금 방송용 컴퓨터 있잖아요 이것도 지금 좀 맛이 간 상태여가지고 AS를 맡기긴 해야돼요 그래서 컴퓨터를 한대 사면은 이제 이거는 뭐야 들어오셨다 나가시는거지 이거 수리 맡기고 이래야돼 코드 바꿨는데요 매니저님 코드 바뀌었대요 아 이거 그거 아니에요 저기 우리 최유형님 그거 아니에요 페카님 감사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고시나리에요 팔로우와 시청인 고시나리에게 큰일밀입니다 유튜브도 하고 있습니까 유튜브 구독 많이 눌러주시구요 요즘에 아침에 아침에 저기 운동방송도 해요 30분 직장인 고시나리 직장인이잖아요 직장인 30분 운동프로젝트 해가지고 습관만들기 프로젝트 해가지고 아침 6시 반부터 7시까지 운동방송하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아까 그 뭐였지 TSD가 뭐에요 TSD TKI 아아 아 저기 림피트 어드벤처입니다 림피트 어드벤처 아시죠 림피트 어드벤처 뭐야 벌써 당하신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오오오오 중시님 오오 야어 한방에 당한다 누구에요 누군데 이렇게 한방에 이렇게 골로 보내시는 분이 누구신가 누구인가 지금 누가 골로 보내었어 죄송합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 자꾸 아 뭐야 저기다 두면 안되는데 안돼! 아아아아악 그냥 푸쉐카를 치밀하겠다 아 젠장 자 슬기시고 많이 하셨어요 다들 네 졸고래님 출책 안녕하세요 오늘도 핫한 곱씨나리 방식으로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유튜브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유튜브 구독 한번씩 눌러주세요 얼른 곱씨나리가 빨리 커야 여러분께 더 좋은 이벤트를 해야되고 곱씨나리가 빨리 살을 빼고 피부과 가가지고 전 빼야 여러분한테 얼굴을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테트리오 그만할래요 프쉐카나 하하하하하하 그렇다고 고기네방송은 나가시는게 아니에요 핀드폰님 이게 바로 고기의 한계인가 야아 해야죠 프쉐카 아니 욕심은 되게 많아요 되게 이것저것 뭐냐 욕심 뭐냐 여러가지 하고싶다는 욕심은 되게 강한데 뭐야? 네트워크가 네트워크 네트워크 걸렸는데 어 됐다 아 조만간 기대하세요 제가 올해는 아니더라도 컴퓨터가 좋아지고 이러면은 저 대회도 열어요 제가 저기 그 배그 한창 했었던 시절에 제가 이거를 상품 걸고 진짜 톤업헌트식으로 한적 있어요 아 프쉐카도 할거야 프쉐카도 할거구 야 킹도토르님 야어 종고는 몰라 네 저 꼴찌 확정이 뭔소리에요 고스나리가 있어요 안심해도 돼요 화요이님 고스나리가 있어요 꼴등 안심하셔도 됩니다 네 꼴등 치트키 고스나리입니다 이 정도면은 이 정도면은 봐요 다들 봐요 다들 그래도 흉이 하나씩 있잖아 아니면은 저기 뭐냐 막 들어오셨구나 고스나리 봐요 이게 치트키지 이거는 치트키지 이 정도면 치트키지 기본기안은 빌드를 알아냐면서 그 빌드를 완성한다는 성취감을 줘요 아아아아 아 진짜요? 그니까 빌드를 빌드를 모르겠어 빌드 자 안오시면은 시작합니다 저도 5일차밖에 안됐어요 about so on 주 아아 그렇군요 그메은 자주와주세요 테드리오 방송 Break 준비놀하니까요 자주와 주시면에 고öll시나라에 엄청나게 큰 힘이 됩니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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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기 그 예 그 있잖아요 뉴비 살려주신다고 말씀드리지 Asus 아니 뉴비를 살려준다 wine 아니 뭐야 말도 안나와 이거는 와 뭐 제대로 넘어지도 못하고 끝났네 아 잘자요 오늘 감사합니다 모타코님 살려줘요 진짜 왜 하필 타겟이 아 킹도토리님이셨구나 맞아요 뉴비 잘 지켜줘야되요 그나마 어 뉴비중에서 테트리오 방송하는 사람 없어요 제가 테트리오를 검색해봤는데 고수분들은 이거 많이 하시더라구 방송 어느 분이랑 언급을 못하드리겠지만 연.. 진짜 많이하.. 진짜 잘하시더라구요 엄지님 김장.. 김장하세요 언젠가는 제 뭐라그랬죠 지금 김장이라고 했나요? 예 김장 김장 예 김장 예 김장하세요 어! 실수하셨다 전 이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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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 긴장 긴.. 긴장 긴.. 긴장 네 겨울철이라서 날이 또 잘 못하는데 하필이면 또 긴장이네 어떡해 긴장하세요 고수나리가 언젠가 찐 고수가 되면은 네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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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장이라고요 여러분 네 긴장 긴.. 긴.. 니.. 기.. 띵.. 자음.. 네 긴장 네 긴장 네 아니 여기 분들 저 고.. 고수나리 그냥 그.. 청정수 담궈버리고 있어요 김치 담그기 전에 청정수.. 청정수를 담그고 계시는데 어떡해요 지금 자아.. 왜이렇게 줄어드셨죠 얼른 들어와요 방송감을.. 방송감을 살린다 하하하하하하 아 방송감을 살리는구나 아으이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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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우 에오 배추를.. 네 배추를 소금물에 절이듯이 고시나리.. 청정수도.. 흐흐.. 절인다 패배에 절인다 지금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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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있습니다 네 자 잘 녹아들었어요 지금 고수분들 사이에서 고수에 잘 녹아들었습니다 지금 청정수료 절이네 그러니까 너무 휴기종이야 그러니까요 저는 환상 포켓몬 포켓몬으로 따지면 환상의 포켓몬이라고요 심지어 고스예요 고스 고스에서 따온 고스라고요 휴기종인 휴기종 맞아요 치켜줘요 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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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비 아니겠습니까 환장이 뭐가 환장이에요 뭐가 환장이에요 지금 그 나쁜놈이라뇨 좋은놈으로 좀 알려줘요 좋은놈 좋은놈으로 좀 해줘요 이왕이면은 그러다가 훈종으로 해가지고 이상한 놈 만들지 마시고 고스날이 방송 오래하고 싶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방송 오래하고 싶어요 여러분하고 오랫동안 소통하고 싶다고 어 왜이렇게 조용하지? 어 이제 조용시 익혀지기 시작했다 스피드가 점점 빨라지기 시작했어 굿 좋아 아 다행이다 그래도 고스날이를 공격해주시는 분이 아직까지는 없어서 다행이다 예 하지만 곧 공격당하겠지 그때를 대비해서 어 한 분이 벌써 들어가셨잖아 아니데요 아니데요 해 involves ellen I H G 열 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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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장의 포켓몬이야 그냥 환장의 포켓몬이야 그러면 환장의 포켓몬이야 아.. 저도 언젠간 킹도토리니처럼 저렇게 되고싶다 그래서 저도 뉴비지킴이 하고싶다 아 둘다 할거에요 한국어 커버 일본 일본 일본어 커버 둘다 할거에요 You are king You are king 제가 DC당해서 그래요 DC당해서 DC라고 한거에요 제가 테트리오로 DC당하고 저기 뭐냐.. 두테로 DC당하고 정확해야만 패배를 당한거지만 얼마나 많이 당했으면은 킹을 안하고 DC를 하겠어요 그리고 이제 다양한 노래 커버 많이 할거에요 네 그냥 노래방가서 연습좀 해야돼 확실히 감각이 달라 어.. 진짜요? 없어요? 어머 어떡해 야.. 잘하신다 고스나리 6등 레벨업 자 안녕하세요 고스나리입니다 팔로와 시청은 고스나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유튜브도 하고있으니까 유튜브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구요 아 어제 못봤어요 그거 너무 피곤해가지고 자느냐구 네 일세카라는 사람 일세카하는 사람을 찾아야되나 고스나리의 방송을 나가신다는 의미는 아니겠죠? 화요이님 자 바로 시작합니다 개막하기 전 저도 언젠가 이런 토너먼트 한번 나가보고 싶다 아마 여기 킹도토리님은 나가시지 않을까? 킹도토리님이 약간 저기 그 뭐지? 겸손하신게 완전 완전 초고수인데 딱 여기 뭐냐 테트리오 세계에서는 뭐냐 말이 안나오긴 하지만 초보래요 잘하신 분이 더 많아가지고 아 잠깐 큰일날뻔했다 이거 안나왔으면 큰일날뻔했어 진짜 큰일날뻔했어 살려줘요 살려줘 안돼 살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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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됐다 와 잡았다 죽었다 아 아 아 잘못났어 아 오 오 오 어떻게 읽지 이거 저кт바들 줄이 아 샤워 오 오 오 오 오 멕이 덕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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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것도 테트리키의 게임 중에 하나인가?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다른 분 거 봐야지 아 테트리오 터러먼트 아 그게 이제 그거구나 타이틀이리 타이틀이름이 그거구나 내가 아는 피아노 포르테네 우리 오시님 오셨으니까 곧씨나리 유튜브 홍보 한 번씩 해주시죠 네 곧씨나리 유튜브 홍보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시님 안녕하세요 곧씨나리에요 팔로우와 시청은 곧씨나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유튜브도 하고 있으니까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구요 이 플레이 영상은 조만간 다 올라갈 예정이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긴장, 긴장감이 전혀 없죠 누군가 아니 나는 금방 끝나니까 피아노 포르테 스캔들 약간 약간 그 타이틀 이름만 들었을 때는 리듬게임 같다 리듬게임 타이틀 같다 아 진짜요? 야 야 와 와 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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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아니나니까 지금 이거 야 아니 실력이 너무 좋으셨던 컴퓨터가 못 따라와 렉 걸려 자꾸 아 아 아 아마 제가 피아노를 좋아해서 아 그렇군요 우리 이제 그 그 테트리킥 백수고만 할 상황은요 하지만 하지만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은 고찌나리에게 아무도 관심을 두차 주지 않잖아 악의 하인 불러줘요 나리님 저기 나중에 이제 그 킹 커버가 잘 되면은 저기 신청곡 나중에 받겠습니다 일단은 일단은 불러야 돼 반응해줘야 돼 일단은 어 4등 했네 얼마나 공격이 심하신거였어 자 들어오실 분 안계신가요? 우리 오신님 들어오실거고 어 아카이 모노님 오랜만인데 한국뿐인걸 알고 있습니다 어 일본뿐이어도 일본만 할 줄 아니니까 괜찮습니다 니온오카타나라 니온고 데모다이져보데스 나아젠이 프리세카오나가 누케따시노 고토니 지른데스까 하요이상 프리세카오 화이팅 자 오오 에시즈님 오 들어오셨다 봐봐요 이렇게 고수분들이 고수나리를 지지해 주실려고 들어오시는거에요 아지랑이 데이지 있어요 아 진짜요? 프리세카 재밌어요 프리세카 추천 완전 추천합니다 프리세카는 알려주실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리고 고수나리 단톡도 있으니까 나중에 그 고수나리랑 톡하고 싶으면은 저희 개인 뭐냐 단톡도 들어오시면 되구요 나중엔 이벤트도 할거에요 토너먼트 같은거 진행하려면은 상품같은거 드려야되잖아요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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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혈명하고 있잖아 혈명하고 있잖아 잠깐만 혈명하고 있잖아 야 공격하는거 이거 심하지 나 지금 죽었잖아 거의 어디서 났나? 봐봐요 아니 혈명하고 있는데 토너먼트에 대해서 나중에 토너먼트 할거니까 혈명하고 있는데 죽이는건 어딨어요 누구에요 저 죽이는 사람 누구에요 진짜 토너먼트 토너먼트 얘기하고 있잖아 안할까보다 지금 생각하고 있는건 풀세카하고 풀세카 토너먼트하고 뭐냐 테트리오 토너먼트 두가지를 생각하고 있어요 어쨌든 그렇다는거에요 상품은 그렇게 큰 대회에서 주는 것만큼 대단하진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 실력을 뽐내가지고 뭔가를 받아갈 수 있다는걸 제가 의미가 있는거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한거구요 등락 이정도면은 곧기나리한테는 나락인데요 네 어? 나가셨네? 자 오셨으니까 유튜브 구독 아직까지 안 누르시면 빨리 눌러요 네 이제 의문무다 의무 으이 의무입니다 의무 아까도 긴장을 긴장으로 잘못되게 해가지고 바로 네 유튜브 감사합니다 역시 우리 매니저 내가 매니저 함 매니저는 잘 뽑았지 네 유튜브 우투브 아니에요 제가 아무리 효처럼 일을 한다고는 하지만 우투브는 아니에요 네 제가 아무리 효처럼 일한다고 해서 우투브가 아니고 유튜브입니다 저도 엄연히 유튜버 언젠가는 천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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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나이가 될 유튜버니까 고기나리 많이 기억해주세요 근데 테트리시는 저기 그거 있어요 저기 그 장비 같은거 따로 있어요 예를 들어서 컴퓨터만 있으면 되는게 아니고 그리고 뭐 이렇게 테트리시용 장비 이런거 있잖아 예를 들어서 플시카 같은 경우에는 골무 같은거 미끄러지지 않으려고 골무 같은거 있잖아요 머리 제 머리 제 머리는 장식용이라서 젠장 아 젠장 머리가 준비가 안되어졌구나 장식용인데 머리가 컨트롤러 모니터 컨트롤러도 있어요 컨트롤러도 돼요? 어 컨트롤러도 돼요? 컨트롤러를 타가지고 컨트롤러로 해도 돼요? 진짜? 유전자 유전자가 준비물입니다 솔직히 인정 인정하는 부분이긴하다 야 이정도면 진짜 치트키다 야 진짜 야 그 진짜 유전자 종합게임 스트리머지만 게임을 못하는 스트리머가 있다 빠른 손도 필요하죠 그러니까 조금씩 이렇게 지는데 이렇게 지자마자 이렇게 이렇게 뉴비를 말살하지 마시라구요 안돼 하하하하 누구에요? 누구에요? 누가 지금 고스란에 공격했을게요? 네 와 지금 가차없다 이야 퍼스트 블러드라냐 이거는 그냥 퍼스트 헬인데 그냥 그 크흠 하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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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저 말이 말이 안나옵니다 지금 하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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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노래소리가 이제 못하잖아. 안되잖아. 그만큼 고수분들이 많으시다는 거야. 야... 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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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와.. 장난 아니다. 으어어... 저 넋놓고 보게 되는 넋놓고 보게 됩니다 지금 방송중이한 사실에서도 까먹어 노래취기가 안나올 때는 고수나리가 말을 해야지 어 방송이 잘 되고 있다 라는게 인정이 되겠다 자 노래는 꺼졌구요 노래는 꺼졌어요 야 노래쏠가 혹시 시끄럽진 않았었나요? 시끄러웠던거 같은데 야 이건 뭐 야 오늘중에 끝나나요? 야 장난 아니다 개스틴님 어? 도토리님 돌아가셨네? 아참 대회 링크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제 고수나리는 뭐 대회 못 나가지만 그래도 참고는 가능하니까 야 어떻게 저렇게 판단력이 빠를 수가 있지 그니까요 아직도 안끝나 야 고수나리였으면은 바로 끝났는데 야 어떻게 두는지도 모르겠어 티스피는 뭐 어떻게 하시는데 티스피는 잘 모르겠어 지금 이거 복사가 안되잖아 이거 복사가 안되잖아요 저기 겐톡 겐톡에다 주세요 겐톡 저 겐톡 있어요 겐톡에다가 링크 하나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최우형님 저기 겐톡 하나만 띄워주세요 매니저분 계시면은 야 야 야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저렇게 해도 안죽는단 말이야 야 감사합니다 오시님 감사합니다 대치님 감사합니다 잉 늦었다 괜찮아요 야 한 분 튕기셨나보다 자 들어오세요 복사가 되긴 되는구나 그래도 개인톡으로 하나 주세요 개인톡 하나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테트리오 들어오실분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수나리입니다 팔로워 시청인 고수나리에게 큰 힘이 되구요 자 유튜브 구독 누르신거 잊지 마시구요 한 분 구독 감사합니다 더욱더 즐거운 방송 재밌는 방송으로 여러분께 찾아뵐 수 있는 고수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력은 더욱더 늘겁니다 걱정 마십시오 실력 안 그래도 좀 늘었어요 당연하죠 오타쿠님 고수나리 5일밖에 안됐거든요 네 패스 5일밖에 안됐어요 들어오셔도 됩니다 지금 킵 킵에치 바꿔가지고 완전 덱망해가지고 지금 장난 아닙니다 지금 들어와요 같이해요 어 들어오셨나요? 들어오신거 같은데? 들어오신거 같은데? 자 공.. 그 노도와 같은 공격에 주의하시구요 네 고수나리가 순삭당할 정도면은 진짜 빨리 죽습니다 왜 나가신거야 왜 나가신거야 왜 나가신거야 왜 나가신거야 자 안 들어오시나요? 들어오실거 같아서 시작을 안하고 있었는데 시작을 할까요 말까요 할까요 말까요 자 들어오셨구요 바로 시작합니다 네 소리가 안나오니까 소리 아예 끄자 됐다 어 잠깐잠깐 오 왜 아웃오브포커스지? 소리 줄이는것만해도 아웃오브포커스가 되나? 응애 고수나리 뉴비 응애 뉴비 뉴비 응애 응애 응애라구요 응애라구요 응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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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앗 으앗 으어 어 아 왜 저끼? 와 공격하지..맞위요 공격하지 마세요 공격하시면 공격하시면 아니대요 아니대요 지금은 안돼요 고스나리가 망했단 말이에요 스스로도 망하고 있는데 이렇게 고스나리에게 절망감을 주시면 고스나리 망합니다 야 살려줘요 살려줘요 살려줘 살려줘 아 아 망했어 야 이거는 뭐 괜찮습니다 고스나리가 언젠가 갑자기 실력 늘어가지고 여러분이 어 고스나리님 저번이랑 다를정도 실력이 많이 느셨네요 이런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감탄사가 나올 여러분 입에 감탄사가 나올 수 있도록 고스나리는 내가 키웠지라는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긴장 긴장 기은장 기음장이 아니고 기은장 3등 오 열무김치로 부탁합니다 젠장 말 한번 잘못했다가 이렇게 됐군요 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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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고스나리 좀 빨라집니다 이제 기어 올라갑니다 기어 올라가요 여러분 긴장하세요 긴장 긴장하셔야 돼요 이제 긴장하셔야 돼요 네 긴장하셔야 됩니다 이제 네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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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장하시고요 아 방송에서 매니저 하시는거 제가 약간 예지력이 약간 있습니다 그 있잖아요 궁예 난 너의 맘을 읽고 있어 궁예의 단점은 다른 사람의 성공 여부를 읽을 수 있었으나 자신의 성공 여부를 읽지 못했다는 아주 큰 단점이 있죠 고시나이는 저의 저의 미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 침묵 느낌 아하 그렇구나 침묵도 나쁘지 않지 랩 스타일 랩 스타일 랩 스타일 아우 눅기다시대 빠빠빠 아하 You are king 아카이 모노님 You are king I am 어 꼴등 아니네 예 자 바로 드로우쉐프 남기시면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방 얼른 가야지 노래방 노래방 가야지 You are DC 그건 저구요 예 You are king 1등한테 주어지는 킹 꼴등한테 주어지는 DC 그래서 그래서 있잖아요 DC랩 요 내가 원래 유전자가 테트리시를 못해 하지만 오버 와 진짜 못한다 아니 저거 왜 안되는거야 저렇게 더블 싱글 자 공격하기 전에 공격하기 전에 공격하기 전에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어이없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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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잠났다 아아 왜 짝대기야 아 망했다 와 젠장 아 망했어 어어어 아어 레프트사이드 와이트사이드 하오 눕기다 시대 빠빠빠 아 아 제가 그랬나요 네 저도 모르게 본심이 나왔구만 언젠가는 어 어 곧씨난이가 TV 나오면 어 내가 예전에 응원했던 그 어 그 사람이 TV에 나온다 이럴 수 있다고요 아니에요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아 정말 좋겠네 어 킨도토리님 나가셨어 무슨 일이에요 우리 도토리님 무슨 일이세요 힘들다 우리 도토리께서 벌써 힘드시면 안돼요 뉴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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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이렇게 센싱한데 즐겜 하세요 도토리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고스나리한테 한숨 가르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 고수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청정수에 그 실력을 맞춰주면서까지 게임하시는 분이 흔치 않아 진짜 보살이세요 진짜 보살이세요 인생을 바쳐도 안될건 안되던데 뭐 그렇긴 한데 그래도 열심히 하면은 어느정도는 되겠죠 열심히 하면은 어느정도는 됩니다 야 무섭다 진짜 무섭다 아카이 모노님 그림을 아 진짜요 아 진짜요 고스나리랑 비슷하네 실력이 네 저는 그나마 졸라맨 보다 더 좋은 졸라맨 보다 좀 잘 그려요 저는 졸라맨에다가 머리카락 한 두가닥 정도 그릴 수 있어요 제가 오시인님보다 좀 아 그림 얘기하다 보니까 슬퍼졌다 네 뭐 그렇긴 하죠 뭐 네 맞는데요 네 맞아요 시작합니다 예 젠장 현실도 필요하기 위해서 나는 오늘도 테트리올을 선택했다 젠장 랩사일 와이사일 카오 카오 카예요 하 아니에요 하 하우 카오 치키다시테 빠빠빠 유알킹 어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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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아 아니 아니이 야 이건 야 누구에요 누구에요 야 킹 부르고 있는데 야 기 디씨랑했어 야 유아 대씨라 하하하하하하하하하 웃음 웃음 오시님 오시님 혹시 방송하셨었나요 예전에 네 방송 감각이 왜케 좋아요 네 유아 대씨래 야 쨘장 했을리가요 멘트는 이미 고스나리보다 더 뛰어놨어요 없으셨는데 그냥 방송 하셔도 되겠는데 이 정도면은 야 장난 아니다 진짜 감탄사밖에 안 나와요 진짜 지금 아카이 모노님 이분은 하시는구나 티스피 하시네 여건이 된다면 해보고는 싶네요 한번 나중에 해보세요 여건이 되시면은 재밌어요 처음에는 혼자인게 당연한데 하시다 보면은 저같이 진짜 고스나니는 두렵게 게임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그거를 재밌게 봐주시는 분들이 생겨나요 진짜 그렇게 되면은 저도 막 뭐 해주고 싶고 제 사람이 된거같은 느낌이 들어서 뭐 해주고 싶고 그러거든요 진짜 그냥 그렇다구요 한번 해보세요 나중에 기회 내시면은 언젠가 기회 생길거에요 어딘데요 아 그 홍대에 있긴 있는거 알아요 찾아봤죠 그 일본 그니까 일본 노래방 그니까 일본어 노래방 하는 데가 있긴 있어요 그니까 일반 노래방은 없고 그니까 이제 애초에 그냥 일본 노래방이에요 한국에 있는 일본 노래방 그거는 알아요 어 천재인데? 엄지님 천재인데? 왜 그 생각을 못했지? 그러네? 일본을 일본을 갈 수 있는 아직 합리적인 방법이 거의 있었잖아 그러네? 나린님이 노래방을 만드세요 안돼요 지금 저도 이제 방송이 아직 이렇게 활성화가 된게 아니기 때문에 방음부스라든지 이런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노래 부르면 바로 신고당해요 제트스피? 제트스피는 또 뭐야 잘 노다갑니다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아프리카 트위님 자 저도 11시까지 할거니까 일단은 건물 사서 만들 수 있게 여러분이 어 유튜브 영업 좀 많이 좀 해줘요 아 고씨나리나 내가 아는 사람들이 고씨나리나 사람이 있는데 어 게임 종합게임 스트림하면서 게임도 막 고정적으로 하고 막 게임 막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게임 드럽게 못하는데 어? 말도 드럽게 못해 막 이런거 그 고씨가 3개국어는 할 줄 아는데 제일 못하는게 한국어야 막 이런거 저거 저거 갑자기 초집중 Magazine 왜 초집중 됐지? 응 어.. 이거 어떻게 해약지? 여기서 저거 왜 위로만들었지 어 어 나 오른쪽 하려고 저거 바꿔놓은건데 어 어 어 머리야 특훈 들어간다 아 물론 편집돼야되니까 편집 야 T스피 내 Z스피하면 Z스피니라고 떠요? 난 그건 잘 모르겠네 야 아카이 모노님 와 잘하셔 아카이 모노님 질문 고시나이도 언젠가는 아카이 모노님처럼 될 수 있을까요? 질문 방송에 계신다면 대답을 해주세요 짱 가능 가능 감사합니다 아리가또 아카이 모노상 아리가또 자 바로 시작합니다 일단은 국적이 일본 이렇게 되있으니까 일본말로 대답을 대답을 해야 되지 않을까 자 시작합니다 응예 그러지마요 그러면 저는 진짜 아빠 쪽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도 아까 전부다는 스피드는 좀 빨라졌어 판단력도 약간 좀 빨라지는 것 같기도 하고 튕기셨나? 갑자기 나가셨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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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다.. 죽었..지..아니안.. 아 잠깐..어..잠깐..잠깐..잠깐..잠깐..잠깐..잠깐..잠깐..잠깐.. 아.. 택시 하시는거면 필드랑 다음 필드랑..아..다 봐야되니까..아.. 모르시는게 한게 될..저는 친구가 없기때문에..왜요 검콩님.. 어쩐이 동변상련 느낌이 약간 들..흐흐흐흐 농담이구요..네.. 저도 친구가 없습니다..저도 친구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와도..친구를 많이 만들고 싶은 마음입니다.. 어떻게 고스나이 방송 오시는 분들 다들 겸손하실 수가 있지? SEGSEI님..으오..후와..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이 고..시..고스..구슬 사이에..넷 말씀하세요.. 어차피 소리가 안나오기 때문에.. 저 타일 홀드는 네 일자로 맞춰놓는게 맞지 않아요? 아 쉬프트 쉬프트 쉬프트키에요 방향키를 W, A, S, D로 설정해놓고 새끼손가락으로 홀드하려고 아 그렇구나 키 설정할 수 있어요 나중에 컴피그 들어가셔가지고 키 설정 가능하니까요 키 맞는키로 설정하시면 돼요 저도 설정을 했는데 지금 이게 적응이 안되가지고 전에는 그래도 스피드는 조금씩 빨라졌었거든요 다시 해야되다 보니까 그래서 스피드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됐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왜 이렇게 자꾸 공격만 하세요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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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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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아! 자꾸 실수를 연발을 하다니 고시나리야 넌 그러면 안돼 그러면 안된다고 안돼! 아! 안돼! 아! 안돼! 아! 안돼! 아! 젠장 근데 T스피말고 Z스피나면 Z스피라고 떠요? 돌아가셨네 빈틈나리 고시나리가 원래 빈틈이 좀 많죠 뭐 하하하하 오시님 오시님 팔로우 느낌표 팔로우 한번 해보세요 우리 오시님 지금 네 오시님 팔로우하신지 한 500일 된거 아니야? 고시나리 방송 시작하기 전부터 팔로우하신거 아니야? 하하하하 우린 이걸 고바시보라고 불리기로 했어요 이거는 야 엄지님 멘트인데 158일 째입니다 158일 째입니다 언젠가는 커버링으로 또 유명해질 수 있는 고시나리 이래봬도 오시님 방송 시작한다고 하면 후원 갑니다 팔로우한지 오래 안됐습니다 아긴데치님 팔로우한지 41일 째 얼마 안되셨네? 다들 오래되신거 같애 고시나리와 함께 끝까지 한번 가보죠 앞으로의 고시나리의 행보를 보시면 오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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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아 자 고루파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으음 안녕하세요 고시나리예요 팔로우하시 점검 고시나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유튜브도 하고 있으니깐 유튜브 구독 한번씩 눌러오시면 감사드리겠구요 감사합니다 고시님 피아노 포르테 대회가 뭔가요 여기 그 테트리오의 공식 대회 명칭이 그거래요 피아노 포르테 대회가 저도 정확한거는 이제 링크 받아가지고 링크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암튼 대회래요 뭔가 억울한데 왜요 왜 억울해요 우리 화요일님이 억울하시면 안되지 저는 억울하신 분이 없게끔 하는게 제 역할입니다 어 지나가던 1위님 고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스나리입니다 팔로워와 시청인 고스나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유튜브도 하고있으니까 유튜브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미로운 목소리에 자칭 감미로운 목소리에 주인공 고스나리의 목소리에 깨서 듣고 싶으시다면은 유튜브에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요? 저요? 제가 고인물이라고요? 저는 고인물이 아닌데 네 저는 시작하면은 바로 고인이 되는데 네 물 빼야되요 저는 네 고인이에요 저는 고인 고스나리 네 아하하하 저 아니에요? 아 젠장 아 젠장 아 아하하하 자 시작합니다 아 젠장 심 yani 심각함이네 다 계신 어때요!!! 심각함 자하도치IB 자하도치 한번 할 수 있지 현실도피도 한번 해보고 싶고 이런거지 안 그래요? 네 안 그런가요? 네 그렇다고 좀 얘기좀 해줘면 누군가 한번 그렇다고 얘기해줄 선사분 안계십니까? 네 안계세요? 자 빨리요 이게 다 어?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러는 거라고요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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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침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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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스나리 침착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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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않아 어 그렇지 않아 오늘도 오늘도 고스나리 한건을 하는가 요요요요요 요요요 책 아 진짜 아 저기다 놓았지? 어 요요요요 책책책책책책책책책처코 오케이 오케이 아 오우야 장난 아니죠 지금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 지금 야 그래도 봐주셔서 그나마 이 정도까지 온 거지 저 한 번 저 이길 수 있게 해주시면 안되겠습니까? 한 번만 이길 수 있게 해주시면 안되겠어요?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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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네 감사합니다 아 천사분들이 천사분이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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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야 몇 전이야 몇 전이야 몇 전이야 몇 전이야 팔로우 감사합니다 팔로우 감사합니다 시로우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자 30 야 30 60번 중에 딱 한 번 이겼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렇게 승률을 이렇게 넘겨주시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스키닷카라 안녕하세요 고스나리입니다 팔로우와 시청ая 고스나리의 그림이래요 유튜브도 하고 있으니 유튜브 구독하고 눈이 누르시고 자 얼른 들어오세요 아휴 뭔소리에요 제대로 하셨어요 예 고스나리 스키닷카라 네 맞잖아요 못링크 못쓴 링크 링크 젤다의 전세 링크를 얘기하는건가 죄송합니다 네 도계자 맡겠습니다 예 아니 봐주셔서 얘기인거야 나 이거 1 한번 하고싶었어 1 1 1 1 한번 갖고싶었어 진짜 자 들어오실 분 안계신가요 자 들어오실 분 있을거 같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안들어오시면은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죠 박링크 박링크를 좀 주세요 여기 계신 분 중에 박링크 제가 박링크를 못하거든요 원컴이어가지고 박링크 주실수 있는 분 이 주시면은 좋겠는데 오메기떡님 감사합니다 예 주셨습니다 들어오세요 지금 마스터풀꿈 99개 불편 100개 채워요 빨리 화요인님 채워서 고신나니에 저기 단톡에다가 자랑해봐요 빨리 국회주여 들어오셨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오오 또 한번 들어오셨어 오 아 그건 아는데 그건 아는데 원컴이어가지고 복사 붙여넣기를 못해요 투컴정도는 돼야 제가 복사 붙여넣기를 할수 있는데 왜그런지는 제가 이따 방송 끝날때쯤에 보시면 아실겁니다 이렇게 불편하게 방송이야 아니 지금 방송설명하고 있는데 이건 아니지 않아요 예 와 나 이거 지금 야 아니 야 방송설명하고 있는데 그냥 바로 그냥 퍼스트 블러드 젠장 퍼스트 블러드라니 되게 좋게 표현하셨지만 어쨌든 제일 먼저 죽은거잖아요 101개는 편안하지 않아요? 101마리의 달마시안도 있잖아 옛날 영화중에 편안 어 그쵸 원컴이어가지고 안돼요 이제 투컴되면은 이제 투컴때는 할거야 진짜 어 고루파님도 근데 방송하세요? 혹시 유튜브하시면은 유튜브 링크도 남겨주세요 구독받으러 가게 하면서 곧씨날이 구독도 좀 해주시고 하하하하 구독고파 아 팔로우 67명입니다 무슨 방송 주로 하세요? 네 교환 좋네요 좋죠 곧씨날이의 모토는 같이 성장하자는게 모토입니다 방송하시는 분은 어느 분이라도 환영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분이면 어느 분이든 저는 환영합니다 테트리 아 진짜요? 오케이 자 고루파님 저기 테트리스 나중에 같이 하시고 싶으시면은 팔로우 한번씩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팔로우는 박아놨구요 이따가 팔로우 박아놨으니까 유튜브도 제가 이따가 구독하나 박으러 가겠습니다 유튜브 하시죠? 제 유튜브도 구독해주시구요 네 구독하러 갈게요 근데 왜이렇게 잘해? 아니 아아아아 야 장난아닌데? 감사합니다 저도 이따 구독하러 갈게요 랩사이 랩사이 하오 누끼나시대 빠빠빠 빠빠빠 유 아 킹 하긴 너무 싫구 테트리스 멋있죠? 재밌는 게임이지 구경하는게 팝콘 팝콘 챙겨드립니다 나중에 오 재밌겠다 아니 저기 제가 이제 단톡에 그 선물 기능인데 랜덤 선물 주는 기능이 있더라고 약간 재미없긴 했었는데 어쨌든 방 안에서 이제 그 막 랜덤으로 선물 드리고 막 그래가지고 아 그렇구나 오른쪽 분이 짱잘한 아 스택카님 야 개인 카톡 탄독 감사합니다 우리 오시님 아 그리고 제가 이제 시간 나면은 저기 매니저분들 저기 톡방도 따로 만들거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하시면은 들어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각종 건의사항이라던가 고스나리한테 반하는 점 추천하는 방송인 있으면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함께 성장하는걸 모토로 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쵸 고수들 사이에 낀 고실 네 어 저기 지금 하고 계시 고루파님 하고 계시나 아 1년 후 했는데 네 고수 사이의 고수 네 저런 사람 만나기가 참 있는데 다 여기 다 있네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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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다 있어요 진짜 보통은 아 진짜요? 그만큼 보통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방송이 보통이 아니라는 얘기에요 는 뻥이구요 네 여기 보통이 아니신 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요 네 그런거죠 네 네 네 그 그 예 맞 네 맞는데 그런 얘기는 안해주시는게 낫지 않을까요 어떻게 스트리머보다 시청자가 더 잘하는 네 종합게임 스트리머 고스나리 라고 소개를 하면은 제 체면이 뭐가 되겠습니까 네 30분에 너무 어려워요 아 진짜요? 어허 오시님 오시님 편 넣으면 안되요 아니요 이 어 잘 찾아보면 있지 않을까요? 네 어 있나? 잘 찾아보면 있지 않을까요? 네 어 있지 않을까? 네 있지 않을까요? 예 어 어 있나? 없나? 어 있는거 같기도 하고 없는거 같기도 하고 어 있나? 이 어? 제가 잘하는 게임이 있나요? 네 어? 내가 잘하는 게임이 없는거 같은데 생각해보니까 나 지금 자기가 갑자기 들어갔죠 지금 없잖아 나 아니 잠깐만 나 지금 방송 뭐하지? 좀비고 그 뭐냐 저기 프레카 뱅드림 저기 그 뭐냐 저기 앙스타 테트리오 다 못하잖아 진짜네 아 와 신경먹었어 와 찾는게 가장 어려워 윌리를 찾을수도 아니고 야 없잖아 어 진짜 없네 네 아니 나중에 컴투를 타면은 혼자 혼자 하는 게임 공게미하던가 이런것도 해야겠어 안되겠어 이거 계속 이거 시참게임을 하니까 어 뭔가 어 고시나니가 자기가 만들고 야 기가 막힌데 아 아 fp의 히탈전 그 자 관전 푸시지요 같이 하시지요 네 같이 하시지요 아 진짜요? 어 근데 진짜 잘하는 게임이 없다 나 잘하니까 잘하니까 라고 시작을 했거든요 어 근데 지금 아이덴티티가 흔들렸어 네 네 아이덴티티가 흔들렸어요 지금 고스나리에 아이덴티티가 흔들렸어 왜 방송을 하고 있지 어떻게 먹었구나 진짜 진짜 잘하는 게임이 없구나 아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자기가 아 잠깐 아 안돼 위험해 자 지금 키가 헷갈렸어 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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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이렇게 두고 이정도면 많이 버틴거야 이정도 많이 버틴거야 괜찮아 이정도면 많이 버틴거야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 아 맞아요 문예부 맞아요 두근두근 문예부 11시 반까지 하겠습니다 11시 반까지 할게요 11시 반까지 하겠습니다 테두리오 중독 말긴 하네요 근데 테두리오 진짜 재밌어요 제가 못하긴 하지만 진짜 진짜 정말 정말 감동인게 보통 고스분들이면은 안봐 안봐주시거든 근데 야 여기분들은 참 봐주시면 돼 그러니까 초보가 그러니까 누비가 어느정도 입문할 수 있게끔 실력을 맞춰 Spanish 난 그게 더 그거 그ж 그게 있기때문에 그런지 이 테두리오는 그만 못뛰겠어요 재밌어 재밌어 다른게임에서는 특히 롤같은 게임같은 경우에는 초보가 진짜 못들어가요 와일드 리프트 잠깐 했다가 욕먹어가지고 바로 접고 뿌요 가차 없김 아 엄지님 제가 엄지님 언젠가 제가 어 이길겁니다 제가 목 씻고 기다리세요 목 씻고 기다리세요 어 실패하셨다 실패하셨다 위험해 가차 없는건 테트리스도 마찬가지긴 한데 맞긴 한데 우와 오버워치 얘기하시는거죠 그게 고수분들이 하는 발언이잖아 뭐가 귀찮은데 이런거는 고수분들의 발언 아니십니까 보통 오버워치 옵지 오버워치 재밌어요 해본적은 없어요 재밌다고 얘기는 많이 듣는데 그 목이 그 목이 목이 뭐 많이 얻으면은 뭐 랭크업되고 막 그런다고 아 맘게임 컨텐츠가 부족하네 이제 종합게임 스트리머니까 종합게임 스트리머에 맞게 이제 게임을 다양하게 해야지 이제 게임시간을 늘리는게 가장 중요하긴 해요 진짜 확실히 게임시간 게임시간 컨텐츠 제가 만들면 됩니다 제가 그 컨텐츠를 채워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하는 지금 댕쩐은 컨텐츠가 있거든 지금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그거를 제가 컨텐츠를 제대로 해드리겠습니다 대회를 한번 열면은 기행풀이 뭐예요? 일단 나중에 추천받을게요 이제 컴퓨터 어차피 다음주나 늦어도 다음주면 사니까 자체 효과음 자체 효과음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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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 야... 기를 주시고 제발 구멍어 저거 나 완전 이끌어 야... 뭐야 아 진짜 망했어 아아 켄으로 터치펜으로도 해보고 켄으로도 해보고 아 진짜요? 화요일님도 유튜브 하세요? 왠지 유튜브에서 볼법한 것들 하시네 하시면 말씀하세요 구독박으러 가게 유튜브 안해요 아니 그런 컨텐츠를 가지고 유튜브를 안 하시다니 고스네리안 같이 백만 백만 찍어야죠 와 진짜 잘하신다는데 와 이 와중에 근데 왜 이렇게 잘하셔 와 노트가 순식간에 그냥 다 사라져 확실히 오늘 컨디션이 안좋은게 느껴지는게 목소리가 약간 좀 많이 안나오긴 해요 아 진짜요? 소시지로 가능해요? 그거 막 부러지지 않아요? 하다가? 와 안되 동파뮤 동파뮤 클리어였어요? 이지 이지로? 이지로? 아 소시지로 아 소시지로? 응 나 지금 못 말하는거야? 아 이지로? 가능해요 그게? 근데 왜 이런 어떤 느낌인가요? 프로젝트 세카이라는 리듬 게임인데요 갓게임입니다 한번 해보시는거 추천드립니다 진짜 재밌어요 고스네리 유튜브 가보시면요 프로젝트 세카이 그 이것저것 있어요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거 위주로 지금 편집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이제 통 편집이 없이 바로 진행하긴 하긴 하는데 알겠습니다 기대칩이 신고 많이 하셨어요 잘자요 그쵸 재밌어요 테트리오도 재밌어요 코바코바 잘자요 언제 끝나죠? 뭐가 언제 끝나요? 11시 반에 끝낸다니까요 11시 반에 끝내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수능도 끝났고 다들 기분도 좋으시고 공부 안하셔도 될텐데 조금이라도 더 방송을 해서 여러분의 만족을 니즈를 채워드려야 하는게 스트리머의 역할 오 잠깐잠깐잠깐 역할인데 아니겠습니까? 하하 이대로 쉽게 안죽죠 쉽게 안죽죠 쉽게 안죽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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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 죽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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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나 바꿨잖아 바꿨잖아 그냥 푸테하러 갑니다 이런 안되요 바로 가셨소 어떻게 아 카이 모노님 고스나리를 이렇게 없애시니까 기분이 좋으십니까 젠장 오 스테이카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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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등 축하드리구요 자 바로 시작합니다 일단 뚜까 맞아야돼 고스나님 뚜까 맞아야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혹시 내가 썸네일러로 한번 하고 싶다 하시는 분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바로 초대드릴게요 썸네일방이 따로 있습니다 썸네일방이라기보다는 저기 작업방이지 일종의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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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전에 풀재카를 먼저 흐하하하하하 야... 저 티스피 하려고 일부러 저렇게 하시고, 야... 야... 어떻게 저렇게... 야... 어떻게 저렇게 되냐, 저게. 야... 신기하다. 이게 순간 판단력이 엄청 장난이 아닌 거잖아, 이게. 그리고 고루파님! 계세요? 고루파님 방송 언제 언제 하세요? 언제 언제 몇 시 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야... 한방이구나. 야... 근데 그거를... 안 돌아가시고 바로 이게... 야... 저하고 싶을 때... 아... 프리... 프리 스트리머시구나. 좋아요. 알리... 어차피 알림 뜰테니까 놀러 가겠습니다. 혹시 제유... 제유신가요? 고루파님? 아, 제유는... 아니신가? 그냥... 일반 스트리머... 이신가? 아직? 근데 하고 싶을 때 하시는 거면은 일반... 에 가깝긴 하겠죠. 야... 잘하신다. 이런 분들이... 곧씨나리... 라는... 뉴비가 있다고 봐주시면서 한다는 게... 놀라운 따름입니다, 진짜. 어떻게 이게... 이렇게 돼... 와... 멋지다. 나아... 나아... 곧씨나리 4등! 아... 아... 왜요? 제유 좀... 그... 등록한 게 꽤 어렵긴 한데... 하면은... 맞상하면은... 다음부터 신경 안 써도 되니까... 괜찮아요. 제유... 신청해주세요. 저기... 그... 뭐냐... 후원하러 가게... 저는... 후원... 잘해요. 그래도...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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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 진짜... 왜 시리케 찍어 이케? 음...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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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아니... 허어어... 어쩌거... 어... 네... 말씀하세요. 아 오랫동안 방송을 안해서 아 진짜요 디코방 만들거나 뭐 리맥같은거 필요하면 아 진짜요 아 그러면은 제가 디코를 만들긴 했는데 디코를 잘 안하거든요 제가 어떻게 꾸밀지를 잘 몰라가지고 그래요 혹시 디코에 정권을 드려도 되는지요 정권을 드려서 이것저것 꾸미시고 다시 고시네네트 넘기시는건 어떠신지요 시간될때 그니까 시간될때 고맙습니다 디코가 있긴 있어요 잘 안해서 그렇지 제가 노우유 아임 어 뉴비 유세이 뉴 아이세이 비 뉴 뉴 아이세이 뉴 유세이 비 뉴 뉴 뉴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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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어 아니 나 저거 저렇게 안했는데 아 진짜 망했어 이게 뭐야 아니 실수가 왜 이렇게 많은거야 그래도 TCP는 대충 어떻게 하는지는 알았어 저기 느낌표 디코 치시면 제 디코방은 있어요 그쪽 디코방 치셔서 들어가셔도 되고 저 제 소개란에 디코가 있으니까 그쪽 들어가셔서 보셔도 되고 제가 이제 한국체광콘도 50입니다 해가지고 하시면은 제가 봐서 제 정권 드려가지고 이것저것 꾸미시고 저는 그냥은 안합니다 저는 사례를 무조건 해드리기 때문에 마무리 되시는 대로 사례도 해드리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아 실력이 느린듯한 느낌이 들어 음 나쁘지 않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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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요란하냐 정말 요란이 뭐 제가 무슨 얘기했나요 혹시 어떤 얘기 무슨 얘기 어떤 얘기에 정말요에요 실수로 북에 들어갔네요 아 진짜요 어떤 말에 정말요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adhere 그렇지 그렇지 됐다 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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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어 뼈 오케이 예스 아임 고시나리 아 이거 위험한데 위험한데 사고가 안돌아가기 시작했어 머리가 안돌아가기 시작했어 큰 나다 오오 고시내가 끝까지 살아남다니 별일군 청쌍시면 봐주실 거구 청쌍 아니시면 아 진짜 이건 내가 먼저 죽겠다 안돼 타투 이거 봐주셔서 그런거에요 봐주셔서 저 혼자서 어떻게 타투로 가겠습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저를 지지해주신 덕분에 제가 타투까지 올라갔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얼른 얼른 시작해야지 고수분들이라고 한판이라도 더해가지고 실력을 늘리는게 있단 목표야 그래서 나중에는 언젠가 고수분들하고 함께 비빌정도의 실력은 돼야지 지금은 이렇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고수 희망자 고스나리 고스나리 이 아삐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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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삼뜻었다 아 아니 저기 아 나는 근데 키보드 할때 미끄러질리는 없는데 내가 잘못뜻긴 했는데 누구 탓 아 아 아 나 저거 홀드에 있는거 저건줄 알고 아 잘가 잘가렴 망했다 난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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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자 BGM 스트리머 고스리 나리 난 나나나나 난 나나나 난 나나나나 난 나나나나 젠장 종합게임 스크리머인데 게임을 잘못하면 말이 돼 이게 어어어 와 이렇게 잘하셨는데 저게 다 계산에 계산이 있다는 얘기잖아 야 계산을 저렇게 빨리 하신다는 거잖아 야 고스나리 같은 사측 연선밖에 못하는 사람들은 절대 할 수 없는 게임이구만 최소 미저뿐인데 이 정도면은 초고수분들은 양자역학이시고 지금 양자역학 쪽에 들어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완전 빛의 속도 라가지고 이야 스테이크 먹고 싶어지는 이름이네요 뭐가요 나 지금 봤어 스테이크 먹고 싶어지는 이름 어 누가 한번 나가셨다 앤트맨? 갑자기 앤트맨이네 앤트맨! 아 스테 아카이긴 해요 아 아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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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개봉하잖아요 내년 내년 3월인가? 내년 3월인가 개봉하잖아요 저 앤트맨 앤트맨과 와스프 앤트맨이었나 그냥? 앤트맨 앤트맨과 와스프이었나? 아니 살려줘요 어어 어어 망했어 바로 죽네 어떻게 어떻게 바로 죽냐 이번엔 가차가 없네 네 29의 왓스프 100개 달성 오오오 화요이님 자랑 한번 해주시고요 왓스프는 이미 나온거구요 그러면 앤트맨이네 앤트맨이네 그냥 그냥 앤트맨이네 커턴 커턴맨이야 앤트맨 커턴맨이 한가요? 앤트맨과 왓스프 커턴맨이 한가? 앤트맨은 커턴맨이야 아 그렇구나 어 배롱배롱 노벨류님 으엥 싫어요 왜요 자랑해야지 그런거는 자랑하라고 있는거에요 야 큰일났다 블랙팬서 그쵸 근데 평이 그렇게 좋진 않더라구요 제가 역시 영화를 안보아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옛날에 영화 좋아해가지고 진짜 일주일에 한 두번씩은 혼자서 영화 보러갔는데 파티중에선 가장 유비라구요 진짜요? 자 갑니다 자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되구요 테트리온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넣으면 되는 게임입니다 자 자 이렇게 하면 안된다는거를 가르쳐드린거구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다 없어지죠 그럼 이렇게쯤 하고 있다가 올라갈겁니다 올라가면은 그때 방심하는 틈을 타서 여기다가 이렇게 꽂아주고 꽂아준 다음에 실수하지 않게 다시 한번 딱 해준 다음에 이걸 여기다 놓고 이렇게 해주고 이거를 살짝 여기다 껴준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죽으면은 죽으면은 완벽합니다 네 네 완벽했어 설명 완벽했어 좋아 설명은 완벽했어 설명은 완벽했어 기생전결이 너무 깔끔한데 아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어요 맞아요 영화 진짜 많이 봐요 영화 VBIP라니까 이제 걷 VBIP도 곧 끝나가요 CSR VBIP도 곧 끝나가요 난나나나나 야 진짜 잘한다 자 다음판 맞판으로 가겠습니다 자 혹시 자기가 유튜브를 하고 있다 하시는 분은 유튜브 링크 달아주시면 제가 유튜브 구독 받으러 가겠습니다 함께 성장해봐요 우리 우리 다 같이 커 봐야지 우리 어 실수하신 것 같은데 실수를 금방 많이 하시니까 또 문제야 시간은 지키시는 각 괴수 고수님 흐흐흐흐 그러니까요 원래 11시까지 한다는 거 11시 반까지 연장했던 거죠 제가 원래 시간을 안 맞춘 거긴 한데 뭐 어쨌든 그래도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해요 열심히 방송해야지 편집도 하고 야 노래도 부르고 야 와 와 무섭다 지금 내가 보고 있는데 진짜 무섭네 맞판 가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맞판 시작 렛츠고 과연 1등에 이번에 승자는 누가 될 것인지 많은 기대가 됩니다 아니 뭐 이렇게 안했는데 금방 차네 아 잠 났다 아 이렇게 넣으면 안 되는 거였구나 제주도는 한라산에 내린 공부를 바다 지원들이 데리고 와서 맑은 물을 내어준다 우리 다음으로 제주 경찰부처럼 언제나 맑은 물을 내어준다 충분히 충분히 성공 가능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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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X3 아니 이렇게 고스날이한테 하면 한 번에 공격하는 게 어딨어 확실한 건 전 아닙니다 참가를 안해서 꼴등입니다 진짜요 와우 와우 브라보 야 어렵네요 근데 확실히 수능이 끝나서 그런지 시청하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좋네요 야 장난 아니다 저것도 다 계산하에 들어가 있는거잖아 그러니까 야 이 두분 이 두분 플레이가지고 나중에 그거 해도 되겠다 배팅같은거 해도 되겠다 어느 분이 이기실지 야 이건 진짜 세계 대기율인데 야 배팅해도 되겠다 이 정도면은 그러니까 어 나도 그거 만들고 싶다 있긴 있는데 카이터 말고 뭔가 다른게 필요해 네 배팅 맞아요 이제 고수분들 두분을 해가지고 어느 분이 이기실지 정하는거 일단 고수나리가 이긴다는거 자체가 전제하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안되고 솔직히 실력은 이 정도는 돼야지 그래야지 배팅할 맛이 나지 여러분들 팝콘 드시면서 배팅할 맛 나지 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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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